수현아 한국의 한자면 채인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기가 좀 카트라이더 잘한다 좀 운전을 잘한다 난 운전해야 했어 저희끼리 숙소에서 잠깐 해봤잖아요, 저희가 민서가 좀 잘한 편이고 아 너 기장이지? 윤석이 형을 데려가겠습니다. 왜요? 잘하더라고요. 윤석이 형이 원래 제 첫 후보였지만 아 진짜? 뽑을 사람이 없네요. 잘하더라고요. 오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니요. 아, 없어. 아니요. 아, 민석이 형. 저는 그렇다면 조효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가위 가위 보! 아, 민석이 형. 아, 그러면 또 저희 가스 스무 살이네. 아, 민석이 형. 아, 민석이 형. 아, 민석이 형. 형, 형이 뽑아주세요. 좀 안 해본 게 아닌데. 렉슬러. 이긴 사람이 다 건가? 이긴 사람이 대박이. 가위 가위 보! 오케이, 형. 형. 아, 저장. 기사님 앞에. 일단은. 여기 살짝. 전국대에 나오는. 네. 우리는 이게 핸드폰 들고 있어. 우리는! 아, 아니! 이겼어! 이겼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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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밀어? 형, 나 밀어? 신호등 끝날 때 밀어야 되나? 우리가 신경을. 밀려, 밀려. 밀려,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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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 이겼어. 야, 이겼어. 여자한테 레시아. 여자한테 레시아. 아,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야, 그래서 이긴 거 있어. 야, 당황해. 야, 내가 틀리. 야, 이거 틀리. 아, 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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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러! 아, 어디 가두고 해! 야 형, 주러서. 우리 집 이거 뭐야? 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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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러. 코너 돌면서. 자, 우리 집 앞에 주러 주러. 어, 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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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러. 코너가 뭔데? 야, 주러. 코너가 뭔데? 코너가 뭔데? 코너가 뭔데? 형, 형 사진에서. 야, 보이지도 않아. 야, 진작해 진작해 진작해. 야, 야야! 뭐해, 뭐해! 아! 된다, 된다, 된다. 이제 dawn 미치겠네 이겼어 이겼어 잘났다 tea 주요 승부였어요 Terbium 유노 봐나 렉스 분노에 사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어 오! 주윤아! 일로와! 다 왔어! 야, 너는 손을 안 해? 어 그렇지. 얘 할 줄 안 해. 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치면 될 것 같은데? 야, 너 안 돼? 야, 너 안 돼? 와, 천리 잘해. 야, 두윤아! 그만! 잘 하고 있어, 두윤아. 오, 야 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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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물어, 그렇지? 오, 추윤이 났다. 아, 고. 솜 물어, 그렇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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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주 한 번 해봐! 아 역주에 아 형! 아 좋아! 신기록! 예이! 근데 왜 게임이 진짜 많았어? 아니야! 커튼 다 할 줄 모르는데 뭘 한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컨텐츠 해봤어! 조상끼리 조상끼리! 제가 쓰러 온 장비가 아니에요 화이팅! 하하하하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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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그룹 예이 그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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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인포트 신포트. 너무 못ctic은tx. 인포트 인포트. 아니 아니 아니. 저건 bulk 계속. 인포트 인포트 약간. 야 100%만 입력 Ken. 야 100% 맘에 형 형. 결성기를 보여줘! 내가 이겼다! 아니 형이 이겼다. 아 정형이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좀 치워. 고고해! 장훈이 형! 여기에서 팀 결성이 준다고. 와! 솔직히 이걸 죽자고 하는 거 같은데. 너네 거의 죽자고 하니. 흰색이 때까지 가까이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진짜 신선한 것 같아. 신선한 것 같아! 킹미나 소녀암! 킹미나 또! 킹미나 또! 킹미나 또! 킹미나 또! 야! 약간 피시방이게. 킹미나 또! 킹미나 또! 야! 야 지금이야! 쟤놈이야! 쟤놈이야! 동현아 도와뿌야! 야 지금이야! 쟤놈이야! 동현아 도와뿌야! 야 지금도 게임 시작이야. 지금도 게임 시작이야. 아 조용히 해. 야 지금도 해. 지금도 시작이야. 내가 계속 들고 왔어. 아 근데 민사야. 미안한데. 한 팀은 안 되냐? 야 나 비기는데? 쟤놈이 슬슬이야. 뭐야 이랬어! 아 맞다. 우성이가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실수? 아 저게 제일 좋아가지고. 상욱이 형 형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출구인지 보여줄게요. 아 오케이! 좋았어. 왜 저기가 더 많이 난리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랩이 너무 어려워. 랩이 너무 어려워. 쟤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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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본인?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전 잘 알 Khan. 역시 우리. 야 봐도 돼. 뭐하긴. 야 찰우자. 야 찰우자 봤어. rein해uto. 그러니까 일단. 야. 끝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찬송 최연아 최연아 레슨 조장과 홍기 팀이 이겼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는 여기 4명이 다 받는 거기에 그치 괜찮아 우리는 재미이라 싫어 진짜 진심으로 하던데 야 그러게 둘 표정이 너무 안좋아 여긴 지금 뭔가 패치가 안 좋아지는데 게임 많아 갑자기 너만 안 듣는다 아 그게 나 기분이 나쁜 거 같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얘기할 때 그랬잖아